공병호 TV의 공병호 좀 이상하다. 이건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계적인 면에서 확률 면에서 참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해하기 힘든 첫째 포인트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투표구마다 희한하게도 사전투표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얼추 60대 3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특성에는 관계없이 사전투표는 일정하게 2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당 2표에 야당 1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아주 뚜렷하게 사전투표가 특성이 다른데 사전투표에는 투표구마다 관계없이 대략 여당 2표에 야당 1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례 가운데 하나가 동마포의 9만 3천명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64.4% 대 35.6%가 됩니다. 대략 2대 1입니다. 물론 이런 사전투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확률 면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이 모든 수도권 지역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저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63.2% 대 36.78% 여당과 야당입니다. 사전투표의 득표율입니다. 경기는 63.14% 대 36.86% 서울은 63.64% 대 36.36% 동마포는 64.4% 대 35.6% 여러분이 딱 보시기만 해도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울이 다 다르게 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느 곳을 불문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6대3이나 6대4가 통계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통계 전문가들이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한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해하기 힘든 두 채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첫 채 포인트보다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통계는 모집단이 있고 전체죠.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집단 부분을 갖고 모집단을 추론하거나 전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라는 것도 표본집단 모든 투표에 하신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구에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집단 일종의 샘플집단을 갖고 선거결과인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은 26.9%이기 때문에 표본집단 수가 아주 큽니다. 역대 언어총선보다도. 그리고 당일투표는 83.1%입니다.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나 모두 샘플수가 표본의 수가 크기 때문에 모집단과 특성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집단의 특성과 당일투표 집단의 특성과 그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이 다 비슷해야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그게 진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의 특표율이나 당일투표의 특표율이나 큰 차이가 안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약간은 차이가 나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의 수도권의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 사이에 큰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성의 차이란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항상 여당은 일정한 비율로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높다는 겁니다. 차이도 아주 비슷합니다. 10%, 15% 정도. 제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같은 모집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집단이라고 하는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모집단의 특성은 반드시 표본집단의 특성과 거의 유사하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여당은 대부분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도 최소 10%에서 15% 이상 정도 앞습니다. 어느 곳을 제외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균일하게 앞습니다. 여기서 많은 접전지구의 승패가 결정되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모든 지역에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는 당일투표보다도 사전투표가 13% 높았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가 16% 높았죠.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투표 결과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정상입니다. 모집단의 특성과 표본집단 1의 특성과 표본집단 2의 특성은 다 비슷해야 되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당일투표나 사전투표나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특성은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60대 이상이 361만 3,713명으로 30.7%고 50대 또 선거인까지 합치면 사전투표 선거의 절반이 넘는 50.7%가 50대와 60대가 차지했습니다. 50대, 60대가 분노투표를 했다. 야당을 심판했다. 이것 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30, 40대가 대거 참가해가지고 사전투표에 사전투표 결과가 여당에 유리했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50대, 60대가 많이 참여했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두 표에 야당에 한 표가 나오는 그런 사전투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당일투표하고는 현저한 격차가 났다.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통계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할 만큼 충분하게 중요한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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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